기본 모의고사 5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 DB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회원번호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두번째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남 또는 여 이해의 문자는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입력되는 값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남 또는 여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남월 그 다음에 여라고 입력하시면 남 또는 여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값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년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한다 그럼 필수를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복 가능한 3개는 설정하시오. 인덱스에 가셔가지고요. 목록단추 눌러서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 전자우편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주소로 링크가 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링크한다라고 하면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고객정보 테이블 닫기 버튼 눌러서 수정하신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모의고사에 존재하는 리스트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엑셀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다 가니까 엑셀 선택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C 드라이버 안에 가시면 커말 1급 폴더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모의고사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리스트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문제에서 첫 번째 있는 회원 목록 테이프 시트에서 대상으로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선택하시고 다음 하신 다음 첫 번째 행에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음 선택하시고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에서 고객 리스트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연결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연결된 테이블 하나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는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 테이블 표시하겠습니다. 테이블 표시 가져오실 테이블은 먼저 렌탈 도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객 정보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세 번째 도서 상세 테이블을 가져오실 겁니다. 세 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렌탈 도서 그 다음 렌탈 도서가 두 번 나오니까 가운데에다가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번호는 번호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의 회원 정보를 렌탈 도서의 테이블의 회원 정보로 드래그하신 다음 문제에 봤더니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 정보 테이블의 회원 정보가 변경되면 렌탈 도서 테이블의 회원 정보가 변경되도록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삭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렌탈 도서 테이블의 책 번호는 도서 상세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 번호 필드를 렌탈 도서 책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신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도서 상세 테이블의 레코드가 삭제되면 렌탈 도서 테이블의 책 번호가 삭제되도록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선택하시고 만들기 하신 다음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도서 DB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본문에서 텍스 상자의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텍스 상자라고 하면 책 번호 옆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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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텍스 상자만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글꼴 형식에 가셔서요. 글꼴의 종류를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이름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굴림으로 바꾸시고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굴림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현재 도서 DB에 폼 선택기를 눌러서 속성 시트가 폼으로 될 수 있게끔 해놓으시고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삭제 가능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거를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 보시면 TXT 책 번호부터 MUM 대여 금액까지 각각 필드를 바운드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온번에 가셔서 첫 번째 책 번호 두 번째 TXT 제목은 제목 그 다음 세 번째 TXT 작가는 작가 네 번째 TXT 장르는 장르 그 다음 MUM 대여 금액은 대여 금액 필드를 각각 바운드시켜 컨트롤 온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 선택기 누르신 다음 레코드 선택기랑 탐색 단추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형식이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요. 레코드 선택기 가셔서 표시하지 않는다 아니요로 바꾸시고요. 탐색 단추 아니요로 바꾸시고요. 구분선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TXT 작업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머리끌에 가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작업 일자 선택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시면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데이트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형식에서 날짜가 연, 월, 일 표시가 되는 간단한 날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형식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2번에 폼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을 1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도서 DB를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폼 바닥글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자동으로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바닥글에 보시면 현재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전, 다음, 닫기라는 명령 단추를 만들라고 했어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명령 단추라는 단추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고 처음 옆에다가 옆에 드래그 하신 다음 첫 번째 이전이라는 명령 단추는요. 이전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탐색이 되고요. 이전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텍스트에 대해서 이전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레코드만 지워주시고요. 다음 그 다음 현재 명령 단추의 이름에 대해서는 CMD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D 이전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누릅니다. 크기는 조금 있다. 한꺼번에 할게요. 다시 한번 명령 단추 단추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 두 번째는 다음 레코드로 이동입니다. 레코드 탐색에 다음 레코드로 이동 다음 누르시고요. 텍스트는 다음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명령 단추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 폼 닫기입니다. 폼에 대한 작업이고요. 폼을 닫겠습니다. 폼 닫기 그 다음 텍스트는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폼을 지우시고 다음 그 다음 단추의 이름은 CMD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마침 누릅니다. 4개의 명령 단추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정렬에 가서 일단 크기를 좀 맞춰주면 될까요? 크기 공간에 가셔서 처음이라는 단추를 기점으로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맞추시고요. 다시 한번 크기 공간에 가셔서요.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추시면 처음이랑 동일하게 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맞춤에 가셔서 위쪽 맞춤을 하시면 처음이랑 같은 위치에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공간에 가셔서요. 간격을 좀 맞춰줄까요? 가로 간격을 가로 간격을 같음을 선택하셔서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폼 저장 한번 하신다던가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도서, 디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갈 거고요. TXT 장르를 선택하시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장르의 값을 입력할 때 기존 에코드에 입력된 장르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받기 위한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장르에서 마우스 오른쪽 변경할 거고요.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행 온번에 가셔서 작성기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요. 테이블 커리로 지정하고 도서 상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상세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 닫기 여기 장르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드를 장르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행 온번을 장르로 선택하고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장르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폼복에 가시면 장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수험, 소설, 시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시고요. 그 다음 행 온번에 작성기에 가셔서요. 같은 거는 묶어줄 수 있도록 요약만 해주시면 돼요. 묶는 방법만 해주시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요. 다시 한번 예 눌러서 폼복에 가시면 요약만 눌러주시면 중복된 내용은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디비에 대한 작업을 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C 리포트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본문에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쭉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눈금자에서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드래그 하시면 본문에 있는 컨트롤 5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모든 컨트롤이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 그럼 아까 하셨던 것처럼요. 정렬해 가셔서 맞출 건데요. 위쪽으로 맞추겠습니다. 라고 위쪽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회원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현재 작업하셨던 디자인에 그룹함이 정렬해 가셔서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근데 지금 그룹 정렬미 요약에 갔더니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 하라고 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동일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정렬 추가해 가셔서 대여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 본문에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TXT 순번 텍스 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럼 컨트롤 원번에다가 일련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먼저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 누적 학계에 가셔서 1, 2, 3, 4 표시할 수 있도록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머리끌에 페이지 머리끌에 네이블 컨트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네이블 도구를 이용하셔서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고객 그룹별 출력이라고 입력합니다. 고객 그룹별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만드셨던 네이블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이름 LB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글꼴 크기입니다. 형식에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두께는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기울인꼴 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하시고 문자 색깔 색깔에서요.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작성기를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제 화면에서 조금 잘리는데 맨 아래쪽에 다른 색을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작성기에 다른 색을 눌러서 문제에서 RGB 숫자가 나와 있어요.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레드는 0 그린은 0 그 다음에 블루 파란색은 2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만 값을 255 입력해서 파란색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머리끌 레이블 만드시는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페이지 바닥글에요. 페이지 바닥글에 TX 페이지 컨트롤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봤더니 장르랑 반납 여부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텍스 상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 텍스 상자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텍스트 23이라는 네이블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다음 이름에 오셔서 문제에 보시면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운번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건데 컨트롤 운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에 가셔서 페이지 번호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표시할 겁니다. P-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 M% 연산자 필요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페이지 다음에 S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붙여서 페이지라는 글자가 있네요. 다시 M% 연산자에서 한글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운번을 작성하신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이 회원 번호 쭉 위에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3페이지 붙여서 표시가 되죠. 그 다음 나머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이폼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져오실 폼은 렌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 현재 폼의 본문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폼 도구를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의 도서 옆에다가 하이폼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실 겁니다. 세부정보라는 하이폼을 추가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문제 보니까 책 번호를 가지고 변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번호 선택이 되어 있으면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폼의 캡션의 이름은 세부정보라고 자동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냥 마침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하이폼 확인해 보시고 살짝 크기 조절할까요? 이렇게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 3번의 세 번째입니다. L리스트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목록 출력 단추를 누르면 목록 출력 본문에 가시면 목록 출력이란 단추가 있고요.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를 통해서 단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목록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원클릭이 되겠고요. 따로 매크로가 아니라 그냥 프로시저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성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To Command라고 입력하셔서요. Command 보고서를 여는 겁니다. Open Report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은요. Nish Report라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 View, Preview를 선택하시고 필터 네임 없고요. 조건을 입력하실 건데요. 조건은 해당 회원 TXT 회원 번호 기준에 대한 대여 정보만을 대상으로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정보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회원 정보가 같습니까? 라고 네 TXT 회원 정보에서 입력받는 값과 같습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따로 문자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TXT 회원 번호에서 입력받은 회원 번호인데 잘못 입력했네요. 회원 번호라고 TXT 회원 번호에서 입력받은 값이 회원 정보 계속 회원 정보라고 썼네요. 회원 번호 필드랑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폰복에 가셔서 목록 출력 한번 눌러 보시면 회원 번호에 해당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회원 번호 1번에 해당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첫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실 거고요. 쿼리 디자인 가겠습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문제에서 특정 작가의 책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변수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대여 DB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여 DB를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책 번호가 첫 번째 그 다음 작가가 두 번째 그 다음 제목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장르가 네 번째 다시 대여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대여 횟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횟수는 따로 필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제목을 가지고 책 번호도 상관없고요. 가지고 횟수를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요약에 가셔서 계수로 해주시면 횟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제목 대신에 가져온 필드명 대신에 대여 횟수라고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을 표시하는 거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가명을 입력하면 해당 작가가 출간한 책 번호 이렇게 쭉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를 조건으로 주시면 되고 매개분수는 대가로로 묶어서 안에다가 표시할 문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할 문구는 작가로 검색할 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실행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나와있는 이름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지금 작업하신 내용 잘 되셨죠. 예 누르시고요. 쿼리 이름을 W리스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W리스트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쿼리 문제 작성하셨고 두번째 쿼리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쿼리 이름 전체 DB 쿼리에서 전체 DB 전체대어 DB 쿼리를 이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대어 DB를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하시고요. 왼쪽에 핵머리 글로 사용할 거는요. 이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필드에 핵머리 글로 지정하실 거고요. 다음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열머리 글은 지금 보시면 만화 소설 수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장르가 해당이 되겠죠. 장르를 열머리 글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교차하는 값에는 교차하는 거에는 총 대여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총 대여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여수는 그냥 제목을 가지고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다음 누르신 다음 디자인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쿼리 이름은 문제에 제시된 쿼리 이름은 크로스텝 크로스텝 언더바 대여 해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누르시면 현재 막상하셨던 필드를 가지고 핵머리 글 열머리 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이름 그 다음 총 대여수 이건 여긴 좀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만화부터 시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합계 제목이라는 내용만 별명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합계 제목이라고 하지 않고 총 대여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제가 총 대여수 아 네 여기에 두 번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여기를 수정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 필드를 가지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총 대여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과 총 대여수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레코드가 10개 맞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하신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크로스텝 커리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L리스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미납 도서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TXT 미납 도서 수 맞고요. 컨트롤을 다음 지시에 따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고요. 반납하지 않은 도서의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반납하지 않는 그러면 도서 정보 렌탈 도서에 가셔서요. 렌탈 도서 테이블에 가시면 반납 여부가 0인 레코드 체크가 되지 않는 거 반납 여부가 체크가 되지 않은 값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렌탈 도서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디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디카운트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디카운트 안에는 인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3개 인수 이렇게 입력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어떤 테이블 이냐면 렌탈 도서 인데요. 렌탈이 지금 보시면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 렌탈 도서라고 입력하셔서 렌탈 도서 테이블 에서 그 다음 개수를 구할 건데 그냥 여기는 개수 특정한 필드 넣지 않고 그냥 모든 필드 에서 하겠습니다. 별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건에다가 반납 여부가 0인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납 여부 필드 가 0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폼복에 가셔서 아래쪽에 총 미납 도서수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엘리스트 폼에서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5회 살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